민수기 13장 40절 말씀해 보면 유명한 그 얘기가 나와라. 정탈군을 보냈는데 갈렙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리라. 이 사람 잘못된 고걸인 거예요 사실은. 갈렙은 자기가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거든요.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싸움하면 반드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. 오늘 성령의 말씀처럼 소망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다진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